이어지는 순수는요. 핑크블링이라는 순수입니다. 핑크블링인데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핑크블링 정말 많이 나와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프로 스포츠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모든 프로 스포츠팀의 응원단을 하고 싶어하고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거고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백댄스월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요. 일반 우리 공연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언니들이에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께 크리스팟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핑크블링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터입니다. 오늘 날씨는 즐겨주세요. 네. I wanna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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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ock it like this Rock it, rock it like this Rock it like this Rock it like this Rock it like this Rock it, rock it like this Rock it, rock it like this Rock it, rock it like this Let's go 웃기고 앉아있네 다섯 사랑의 장난이니 그가 자꾸만 반대로 맞는데 니가 넌 그리 잘난 건데 내 맘 아프게 하니 하소니 치러치우네 난 빌고 빌었어 니까 니까 불에 가도 속상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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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늦었어 난 빌고 빌었어 니까 니까 망가지라고 It's party time, party time 난 웃음만 나와 That's so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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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씻고 찾아봐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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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한 건 없을걸 That's so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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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기 둘러봐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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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to Yeah I feel so cool cool Yeah I feel so cool Yeah I feel so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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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I feel so cool like ice tea 우연히 닦아 봐라 priceless 세상에 봐 반응 없던 것때문한 낯두지 강한 세상에 너를 잡고 날래 당연히는 절대 널 널 원팅 중 널 원팅 중 널 다시 돌아갈 일 없을까 날 붙었지만 널 원함이 없고 초대한 둘보다 파란 술로가 좋은 나 이제 또 불어질 거야 Yeah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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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ke it like it Yeah like it like it like it Yeah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Yeah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yeah 한 번 더 기억나 knack 궁금해 honey 깨끄면 점점 녹아닐 스트로베리 끝 고런 캠디샷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끝 좋아, yeah, 복숭아 주운수에 싸월디스 후 내가 죽어 뿌려 탈탈이 를 부 브랩, 귤 속에 쨍 콜라벨 세상 그 이상 기분 업에 배밭 브랩, 배추어 나 배추어 나 댄스 like this 붙여 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다 뜨뜻 기억이 없지 사랑에 반짝 흘려 우린 브랩 브랩 아 좋아, 존 눈에 맘에 와니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그렇게 불러주세요 바다가 빨간 날 군눈의 허리 깨물면 점점 녹아는 strawberry good rocket shot 찾아와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good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의 너 네, 이브닝 이어서 조금 더 심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조금 더 즐겨주세요 3 2 1 Let's go Green Just feeling Boom 다 같이 Green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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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즐겨주세요 자쿠아 이제 나만 보게 될 거야 너를 듣다 눕고 있어 넌 점점 더 Fall in love Give it to your mind 멈추렛은 눈빛 쏟아지는 마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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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랄라라라라라라 내 맘이 내 맘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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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내 머리 좀 뿜뿜 한 번바 뿜뿜 렛더 신나게 프리 저스필 여러분 다 같이 기게 한 번 외쳐주세요 프리 니 앞에 설한 뿜뿜 내게 줄게 뿜뿜 아웃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팀 소개 한 번 드릴게요 We are 핑크블링 안녕하세요 핑크블링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핑크블링 첫 번째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저희 공연 첫 번째 공연 재밌게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했고요 오늘 트립 축제 여러분 트립도 너무 예쁘죠? 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연인분들 사진 예쁘게 찍으시고요 더 좋은 추억 많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핑크블링입니다 이렇게 예쁜 목소리 듣다가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살짝 짜증이 좀 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왕이야 자 우리 핑크블링이고요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핑크블링 자기소개 한번씩 드릴게요 저는 핑크블링 리더 혜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핑크블링 기원 중에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블링 에너지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핑크블링의 막내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oke 왜해 저렇게 난리날란 언니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그래야지 얘기했다면 어머님 정말로 갖고 싶으세요 전말로요 나 그러면 어머니 좀 알고 언니 친구들한테 아 네네네 괜찮아 괜찮아 얘 좋다고 하긴 했는데 보면 엄마가 밀고 나왔어요 엄마가 지가 받고 싶었던 거야, 네. 자, 감사하구요. 오늘 이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으로 와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요즘 바쁘잖아요, 연말이라서. 아, 많이 바쁘진 않지만 오늘 트리 축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꼭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언니들! 선물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해? 공연 계속 할 건데 봐야지, 내가.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핑크블링이 댄스하는 동안에 굉장히 주변에서 같이 흥이 나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핑크블링이 무대에서 공연하니까 흥이 막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 무대에서 핑크블링 못지않게 한 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핑크블링이 예쁜 언니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내지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손! 어디, 오세요, 어디? 자, 선착순. 선착순 4명만 모셔보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아니, 이쪽만, 계단 들어, 계단 들어. 한 번, 계단 들어, 계단 들어. 자, 또 오른 중에서 누가. 호텔 들어주세요. 네, 언니, 오빠 중에서. 아버님, 어서오세요, 어머님.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세요, 어서오세요. 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오, 야, 이게 이제 다양한 흥륙층이 무대를... 올라가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반쪽으로 오세요. 자,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한 친구만. 오, 너. 야, 너 공룡 옷 입고 왔구나?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네 명 중에 제일 예쁜 언니 예쁘게 딱 써. 이렇게. 그냥 한 소리야, 예쁘다는 얘기나 알지? 네, 참. 자, 뒤로 한 그릇씩은 물러서 주세요. 뒤로 한 그릇씩은 쭉 물러서 주시고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로. 선물이 오늘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핑크부님과 함께 멋진 커플 댄스를 한 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댄스를 잘해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그 한 명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1번 꼬마. 몇 살이에요? 5살. 나이 물어보는데 너 또 애라고 말하기 싫다. 아, 말 쓰는게 싫다. 5살 좋아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입니다. 오오오. 진짜? 아버님 저 한 52일 정도 받습니다. 우와. 깜짝 놀라. 74. 우와, 대단하십니다. 오오. 자, 우리 청년, 몇 살? 26살입니다. 어우 26. 자 우리 김현동이 몇 살? 5살. 고마워. 반말이 해줘서 고마워. 자 좋습니다. 한 그릇만 더 뒤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여기 5살 친구 1번. 우리 일어내세 우리 아버님 2번. 그 다음 우리 26청년 3번. 우리 막내 5살 4번. 1번부터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지금 음악 하나 좀 비켜가요? 네. 자 준비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 옆에 있는 예쁜 언니아랑 누나랑 같이 댄스 추는 거 알겠지? 잘할 수 있어요? 네. 엄마가 춤 잘 춰요? 아빠가 춤 잘 춰요? 아빠가. 집안 내리기 드러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관계 갑니다. 1번 갑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between belum. 5살 1번입니다 5살 1번. 5살 오 좋아 좋아. 자 1번 들어오고요. 2번 나가겠습니다 2번 아버님. 2번 아버님. 6번 아버님. 위험 Tribimal Coach. 아버님 이런데 이런데. 5살 1번. 5살 1번의 호Р. 오 우리 신났어 신났어 자 이어서 참가보러 3번 갑니다 3번 너무 나가지마 너무 나가지마 참가보러 3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자 렛츠 댄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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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오 잘한다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야 와 이 호두근 손 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박수로 1등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 뭐 댄스 1등이니까 여성용 브러쉬 세트입니다 무려 가격이 5만? 5만 얼마? 몰라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비싼겁니다 홀리카 홀리카에서 우리 관광동 부산 출입문화축제를 위해서 선물로 경품을 주셔서 홀리카 홀리카 어디있지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리카 홀리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으로 1등을 가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염둥이 5세 꼬마 친구가 잘했다 박수 함성 우와 우와 현재 1등입니다 엄청나와 박수 자 이어서 우리 아버님이 잘했다 박수 함성 오 오 아버님 현재 1등이십니다 이야 이어서 우리 26 총박 잘했다 박수 함성 오 오 뒤에 예쁜 언니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자 현재까지는 네가 1등입니다 이제 얘만 누르면 돼 얘가 변수입니다 다 컸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자 여기서 자 포즈만 취해줘 포즈 다시한번 다시한번 카메라 보고 포즈 오 얘가 무대를 안해 오 좋아좋아좋아 자 마지막 우리 창가문호 4번친구한테 박수 함성 이야 그래서 오늘의 1등은 창가문호 4번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이름이 뭐에요? 오승연이요 오승연이요 엄마 어딨어요? 할머니랑 엄마요 할머니랑 엄마? 엄마랑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이거 엄마가 쓰는거거든 절대 그냥 주지 말고 팔아 자 자 자 이렇게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자리로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친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우 고마워 자 여러분 오늘 남포동출리축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좀 즐거우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다음 무대 한번 또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저희 무대도 봐주실거죠? 그럼 저희 다음 무대도 한번 신나게 해볼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케이팝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으니깐요 더욱더 박수 많이 쳐주시고 다음 무대도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이 박수 많이 쳐주시면서 재밌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독님막 주세요 자 여러분 다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세요 신나게 3 2 1 2 2 3 2 3 2 3 3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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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8 8 9 9 9 9 10 10 10 10 12 12 하나와 선택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냐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닉만 It's all up to you 다시 분을 다시 돌아가세요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 뭔가 이렇게 걷고 싶던 적이 써놨 다 놀랄까 놀랄까 뻔뻔하네 조금 더 신나게 내 마음 좀 했어 그 마음을 잘해 대박을 들일 차례 힘들어 보게 해줄게 넌 모르기만 해 넌 믿어 비록 보게 해줄게 여러분 방수 많이 찾으세요 넌 알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말하지 말겠어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Oh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닌가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닉만 It's all up to you 단단한 선택해 So yes or yes I wanna do it 다같이 아줌마답게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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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머리 위 나 나가지 I'm so hot 다같이 I'm so hot I'm so hot Let's go 미치나 미치나 난리라 난리라 I'm so hot 하하하 미치나 미치나 난리라 난리라 I'm so hot 하하 하하 Oh you love me 너는 맘이 하자고 숨길 수 없어 끼어난 위 넌 맘에다 Oh you love me 넌 맘에다 넌 맘에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다같이 전해주세요 Let's go 두 손 다같이 I'm so hot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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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ot 여러분 다시 박수 한번만 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저희도 크게 빠져볼까요? 정연지 Let's go 여러분 다 크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다 크게 올려주세요 오른편 높이 들어 볼까? 여러분 다 같이 오른편 높이 들어 보세요 매니저씨 끝나볼까요? Let's go 멋지다 진짜? 진짜? 저희도 강아지 sola? 여기다 아니요 sneakers 너무 뜨거워 하나 넌 번째 둘 셋 후랏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공이 끝났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공연까지 신나게 즐겨봤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려고 정말 많은 무대를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과 그리고 애인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저희 핑크블링과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주 유선 두 분이 또 박수 너무 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8090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시나봐요. 다들 20대만 계신가봐요. 그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위해서 8090 신나게 준비했으니깐요. 아시는 곡 나오면 박수 어떻게 쳐 볼까요? 박수 너무 잘한데 박수 어떻게 쳐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쳐 주시고요. 저희 다음 공연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자리 좀 네 감독님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같이 박수 쳐 볼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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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세요. 다 같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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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저희 핑크 돌리고 함께 해주세요. 렛츠고 아시는 분들은 기 Bird 무릎 따라 불러주세요 질문을 더 크게 불러줍니다 필요하다 늘 너랑 넌 너의 성적이여 네 눈빛만 보고 내게만 더 말 걸어 죽으러 야자는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양평거리 위로 신나게 하하 하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빌딩을 출발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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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함abyte 하으 하하 기회 트로 어 note 시작할까? 아 좋은 노래 할춤 하늘이 됐던 그의 손이 없으니까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준 그녀의 모든 애가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이런 아픔을 남기지는 날 나 하나로 만들 거야 모든 소련한 내 사랑 넌 더 힘들었니 한 번 더 눈에서라도 가려 찾잖아 난 네 안에 없는 거야 이대로 날 잃고 돌아가 그녀, 그녀녀노래 나 좀 더 귀엽게 솔직하게 되고 싶어서 해볼까요? 귀엽죠? 사랑한다 사랑하기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좋은 노래 한 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신나게 원, 투, 원, 투, 쓰리, 고! Everybody dance 춤을 춰야 모든 걸 잃고 세상 속에 다 똑같던 일 벗어버렸던 일 우리 신나의 풍성만 쳐볼까요? 네! Everybody dance 세상 사이에 걱정하지마 음악 속에 몸을 막힌 채 투, 위, 스티기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목소리 한 번 들어볼게요 오른쪽 다 같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후우! 너무 좋다 한 번 더 외쳐 소리 질러 후우! 감사합니다 원, 투, 위, 스티기 원, 투, 위, 스티기 Everybody dance 춤을 춰 모든 걸 잃고 세상에 다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소릴 높여봐 더 일 수퍼봐 Everybody dance 세상 사이에 걱정하지마 음악 속에 몸을 막힌 채 두, 위, 스티기 두, 위, 스티기 두, 위, 스티기 한 번 더 배고 가면 살려줄게요 여러분들 저희 조금 더 다 함께해서 즐겨볼까? Let's go! 박수 박수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함께 들려주세요 여러분 함께 들려주세요 박수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고마워요 오늘 밤 너를 피해 넌 생각은 하지마 연결은 다 날 알고 있어 나의 애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다 같이 너를 피해 나를 피해 공격스러운 밤 이런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에겐 더 이상 실수하지마 내게도 많이 멋진 남자가 깨끗한 유흥 여기가 너에게만 있는 맘박자 넌 그렇게 난 속이려 하겠는데 너에게는 너의 상춘에만 없잖아 그냥 떠나 버릴 거야 한 마리만 들고 함께 볼게요 어딨어? 왼쪽 다시 한 번 놓게 되고 왼쪽 다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고향 재밌게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내려갔을 때 너무 잘 즐겨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지? 어머니가 웃어주셨네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더욱더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준비한 선물이 더 있어요 고향 더 같이 즐겨주실 거죠? 뒤쪽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뒤쪽까지 못 갔네요 죄송해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 곡 남겨뒀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가지 말고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가지 말고 조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가 다 와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크리스마스 25일에 또 여러분들 가족끼리 연인끼리 더욱더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트리도 예쁜 거 많이 보시면서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라고 저희가 또 특별한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보다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 저희 5번 부탁드릴게요 5번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인 만큼 다 같이 박수치면서 즐겨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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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불러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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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너뿐이야 또있나봐 목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단한 모든 노력만 불겠다던데 잘한다! 빈트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 난 펴 결국 저가 덜덜덜라 빨빨빨빨 우리의 흰색 저 흙은 너희를 닮아 너희를 닮아 단송이 달아주세요 낮이 밝은 시간 우리의 흰색 추억 잊지 말아주요 눈을 감아주세요 선곡이 내일 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버클런스는 준비하시죠? 버클런스는 준비하시죠? 렛츠갓 뭐라니야 I love you 세상은 너뿐이야 보인다 소비쳐 부르지만 저 대단한 모든 노력만 불겠다던데 저희 핑크블링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트리축제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저희 핑크블링 공연 예쁘게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다 같이 5번 더 높게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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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뒤돌 또 다 같이 해볼까요?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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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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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크블링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크리스와 함께 노래예요 마스치면서 즐겨주세요 박수 박수 크리스와 함께 보내시고요 오늘 트리축제인 만큼 여러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아주 쉽게 불러주세요 그렇지! 빛눈이 비풍되는 나 빛눈이 미소되는 나 빛눈이 벚립처럼 매우 와 우리의 사랑 축복해 빛빛빛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세요 빛빛나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가세요 빛빛나 그럼 오늘 보컬 하루 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더 힛 여러분들 바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흰 눈이 깊은 데는 날 다 같이 흰 눈이 미소되는 날 흰 눈이 봇잎처럼 내려와 우리의 사랑 축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앵콜이 나와버렸네요 앵콜이 나온게 아니죠 아니 저기 여러분들이 앵콜을 크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기분좋게 해주지 그렇잖아요 다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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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합니다 절대 우리가 강요로 안가네요 그죠 절대 강요로 안가네요 너무 잘하죠 우리 피크홀링인데 지금 연속적으로 여러 곡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쳐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좀 호흡을 감사드리려고 제가 무대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살이 사육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모여봐 모여봐 자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다 모여 자 뒤에도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다같이 선물을 위로 프리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오늘 이 곤자 감사합니다 저 개인의 사이사육을 좀 채우고요 이때 아니면 또 이렇게 예쁜 우리 피크홀링이랑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1년중에서 연말이라 너무 바쁜데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지 문화축제 이렇게 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끝내니까 뭔가 조금 아쉬워 그쵸 네 뭔가 조금 아쉬워서 미안해요 원래 예증이 없던건데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해요 원래 예증이 없던건데 내 마음대로 받았는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앵콜 공연은 앵콜 그러면 저희가 또 공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려가서 즐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보호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핑크홀링이 오늘 이곳 광공연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무대를 함께 무대 안에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공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또 너무 많이 모여주셨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즐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공연보다 그렇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다같이 즐겨주실건가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같이 즐겨주실건가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 가까이 내려가서 또 어떤 분이 춤 제일 잘 추시는지 저희가 같이 즐겨봐도 괜찮겠죠? 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뒤쪽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즐겨주셔서 저희가 한 번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혹시 런투 음악 있을까요? 네 혹시 런투 음악 있을까요? 신나는 곡 아니요? 아무거나 한 번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신나는 곡으로 함께 즐겨볼까요? 네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슘! 내가 제일 자신 있다 아까 올라오신 분 말고 다른 분 계신가요? 제가 뒤쪽이 잘 안보이는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없으세요? 춤 조금 자신있다 한 번만 손들어주세요 여러분 어 뒤쪽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뒤로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조금 더 가까이서 신나는 곡으로 틀어주세요 저희 신나는 곡으로 댄스곡으로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고 싶어서요 신나는 곡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과 갑작스럽게 함께 즐기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뻐서 저희가 조금 가기 아쉬워서 함께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뒤에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조금만 가까이 붙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혹시 트리 구경 많이 하셨나요? 네 트리가 저도 처음 봐봤는데 정말 예뻐가지고 노래 때 마친 노래가 나오네요 다 같이 즐겨볼까요 저희 핑크맨이альные Olha Town 같이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쉬워요 너무 잘해 주십시오 뒷쪽에 계신 여러분 다 같이 즐겨줄게요 박스 박스 자 우리가 한 번씩 잘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에 감춰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한 번씩 많이 즐겨주세요 박스 고마리 위로 박스 박스 와 아주 너무 재미있게 즐겨주십시오 자 나 춤 자신있다 앞으로 한 번 나와볼까요 자 우리 짝지 한 번씩 데리고 와주세요 좋아한다 자 우리 짝지 한 번 해볼까요? 와 우리 짝지 한 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짝지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짝지 한 번 해볼까요? 춤을 춘실 수 있어요? 가보자 가보자 우리 짝지 한 번 춤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박스 많이 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저희쪽 여러분 더 많이 계신가요? 춤 같이 춰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춤 한 번 춰주세요 신나게 자 여러분 한 번 더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같이 손머리 위로 들고 다같이 하나, 둘, 모두 손머리 위로 박스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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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박스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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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야 여러분 막 EEZP 갤럭시다 다시 박스잘빔 박스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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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esus에 따라다 뒤쪽 박스위빔 됐지 완벽하겠어 활발 날아가겠어 널 알아주겠어 내 모든 걸 주겠어 내 사랑을 받아주려 나의 사랑을 받아주려 해외, baby, 해외, baby 봄, swing me, 봄, swing me, 봄 너가 춤을 하세요 새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와요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I want you 활발, 활발, 활발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헐어 힘줘, 미안해, 네 마음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나의 사랑을 못 채워줄게 박수 소리 너무 잘한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자, 이번엔 여러분 다 같이 해볼게요 오른손, 왼손 신나게 해주세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너무 잘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케이 afore attain 자 신나게 해주세요 수리지방 Let's go 꽃집이, 봄, 스위스, 봄, 스티비 봄 꽃집이, 봄, 스티비 봄, 바, 스티비 봄 꽃집이,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스티비 봄 나 잡아줘 wonder, 너와의 뜨거운 시선, 비而지 여러분, 다시 호수 분들 흔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핑크블링에게 뜨거운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까이서 함께해서 저희도 너무 기뻤고요. 오늘 트리축제에 여러분 재밌는 추억, 이렇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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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şuna게High